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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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못됐어 아 여기는요 에 저희 동네입니다 네 저희 지역 어 저기 위쪽으로는 어 구양도 구양도 쪽이구요 아 이쪽으로 아 저희 이쪽에서든지 보이던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 멀리 차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삽교천과 아산 아산만 그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아우토반 길이구요 꼭 바다같지 않나요 여기 민물이에요 민물 어제 제가 이제 차 타고 놀던데 그 주위에요 요기 이쪽은 이제 온갖 어종이 이제 다 나오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무슨 선착장식으로 해서 있어요 선착장식으로 해서 있는데 이렇게 선착장식으로 해서 있죠 어찌게 붉은 무엇 무엇인데 유들 에 근무 중이신가요 불금 그냥 제가 요기서 그냥 실망 킬까 하다가는요 잠깐 영상으로요 저희 시청자 분들 저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심신이 좀 안정되고 하시잖아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있으시면 좀 푸시라고 영상 보시면서 잠시 영상으로 잠깐 찍어서 올립니다 불금 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구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구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